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결선대회 4강입니다. 남자부사 간 두 번째 경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슈츠와 울산. 울산과 슈츠의 맞대결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 두 팀은 앞선 두 팀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8강에서 올라온 팀들입니다. 그렇죠. 다 상대팀을 좀 배파했는데 어쨌든 슈츠 팀은 이 대회 최고의 우승후보거든요. 울산팀이 과연 언더독 입장에서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GJ 언더독은 아쉽게도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남은 울산의 모습 기대해 주시죠. 자 슈츠의 선수들입니다. 한재현, 김훈, 강호일, 최양선 선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울산팀입니다. 김동우, 김승현, 최재원, 박수환 선수 이렇게 4명의 선수입니다. 울산도 김동우 선수가 선수 출신입니다만 선수 출신은 슈트팀에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 기량 자체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경기니까요. 그렇죠. 자 울산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점프쇼 두 점. 한 점 실패 다시. 여기 서리며 온도 득점. 울산팀이 아까 파강에서도 아주 운동력을 많이 발휘를 했어요. 네. 아 이번에도 스틸. 자 슈츠팀은 가볍게 보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네. 적극적인 울산입니다. 두 점. 득점하지 못합니다. 다시 슈츠의 공격. 10분 경기 초반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팀이 슈츠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울산. 울산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어우. 어우 페이스 파울을 서로 하는군요. 울산의 페이스 파울. 팔꿈치를 썼다 이거죠. 네. 이 장면이에요. 바짝 붙어서 썼거든요. 어우 쳤네요. 자 약간 피가 보이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살꿈치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그렇죠. 내진탕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격특위에서도 이 엘보로 공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상대에게 타격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아. 득점. 슈츠. 슈츠의 첫 득점은 두 점짜리입니다. 자 수비를 달고 던졌는데 사실 원했던 패턴 플레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외곽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울산. 자 베이스라인 쪽. 자 잘 졌어요. 이런 플레이가 울산.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렇죠. 베이스라인 돌파 했을 때 저렇게 받쳐주는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울산은 정말 열심히 많이 뛰는 팀입니다. 그럼요. 킴홍 안 들어가요. 티빈 볼발. 울산의 리바운드. 자 한번 높이를 한번 뛰어봤는데. 자 그렇죠. 슈츠 볼로 선언이 됩니다. 안쪽에 미스매치였기 때문에. 지금 패터리 건네봤습니다만.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들었습니다. 자 슈츠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일단은 초판. 울산이 대등하게 나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자 외곽으로는 해줬고 다시 한번. 두 점짜리.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슈츠. 김훈. 슈츠의 에이스 김훈인데요. 이 김훈을 또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에 달아놓고 쉬운. 하지만 불발. 김훈 선수에 대한 수비를 울산팀이 잘해주고 있어요. 아 트래블링이네요. 아 트래블링이네요. 울산의 터너버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쉬워하는 울산. 맞아요. 두 발이 지금은 동체 플로에 떨어졌습니다. 잡고 난 직후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잡는 상황은 상관없었는데. 그렇죠. 넥스 동작에 대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슈츠의 공격. 김훈. 김훈 드리블. 김훈 저척. 녹토드점. 자 역시 김훈의 능력은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3대2. 그리고 지금은 득점을 하고 나서 김훈 선수가 노천의 에어리 안쪽에서 지금 수비를 했기 때문에 경고 한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받으면 상대에게 자유투를 주게 됩니다. 자 미들레인지에 깨끗한 득점. 울산 같이 갑니다. 3대3. 자 기본 슛모션 저치고 들어오는데요. 외곽 찬스를 내줘고 하지만 쏘지 않습니다. 샤크락 바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5대5 농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순간 터너 거예요. 그런데 또 3대3 하나가 5대5 가면 또 적응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울산이 다시 앞서가는 득점. 4대3. 울산의 패스플레이를 못 맞고 있어요. 자 상당히 슛츠가 개인기가 뛰어나다면 울산은 조직력이 뛰어난 그런 모습이에요. 또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결국은 따내놓은 울산입니다. 수지와 근성이 보이는 울산인데요. 자 두 점 쏩니다만 걸립니다. 아 슛츠의 공격을 이어집니다. 수지와 근성이 되는군요. 스파이 확실하게 콜을 해주네요. 그렇죠.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저렇게 콜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슛츠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한 점 뒤져 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6분. 4강인데요. 자 역시 김훈.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업 님을 바라보고 하는 공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포스톱으로 전환을 했는데 신장의 우위를 잘 살렸죠.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여기서 샤클락 파이레이션. 자 울산도 샤클락 파이레이션입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짧지 라는 표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체하는 동작을 한 두 번 정도 가져가면 샤클락이 무척 쇼킹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오는 음악 리딩과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자 미들렌즈 볼발. 다시 뒤로 울산. 자 지금 우윳은 단절까지는 팩팩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트래블링. 자 지금 울산에 지금 트래블링 판정받은 선수가 두 번째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자 지금 페이크로서 왼쪽 들어가면 왼발이 축이 돼야 되는데 같이 틀렸어요. 그렇군요. 거운 같은 경우엔 두 발이보다는 축이 되는 발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본도 잡았고 바로 올라. 자 가서 이것도 들어가지 않고 슈츠의 리바운드 기분입니다. 슈츠의 신장이 좋다 보니까 골 밑에서 득점을 올리기 쉽지 않아요. 울산에. 자 밀렸어요. 하지만 슈팅이 정확하지 못했던 슈츠. 4대4는 계속 끼워집니다. 자 베이스라이프 하고 들면서. 아 션 블락 강력합니다. 하지만 공시 켜냈고. 이번 터치에. 무시무시한 블락이네요. 네. 위에서 거의 쳐내는 게 아니라 찍어누르는. 그렇죠. 이 장면인데요. 아 찍어누르네요. 올라가는 선수도 어떻게든 미뤄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찍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션 블락 바이리션. 슈츠가 지금 수비를 잘 대고 있는데. 네. 공격이 풀리지 않고 있고요. 결국 지금 가드 선수 빼고. 지금 전부 다 빅맨들 다 영입해서. 지금 투입을 했어요. 자 김은. 베이스라이프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잡자마자 던졌는데요. 아 이걸렀네요. 대단합니다. 김은의 클라스 4대4 균형을 깨뜨리는. 도망가는 슈츠의 득점. 보램들링 자체는 네.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 그렇죠. 아 쉽지 않으신지 않습니다. 아 정말 참 노력해. 아 이런 감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김은의 클래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멋진 득점으로 슈츠가 앞서가는 모습. 4대5. 자 울산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요. 3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울산도 끝까지 좋은 플레이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행운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션 블락 바이리션. 그러니까 지금 울산이. 계속해서 좀 아기장애인 패스게임으로 좋은 성적을 걷어왔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버리면 이렇게 공격 제한 시간이 쫓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슈츠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만 불안한 리드. 개인기로 들어와서. 득점 불발. 3분. 자 개인기로는 일단은 울산 선수들이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찬스에요. 와이드 오픈 투자음. 들어갑니다. 역전에요. 6개월 결국은 울산이 다시 앞섭니다. 지금 슈츠가 긴장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자 그리고 또 노차지 에어리아에서 뭔가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선수들이 몸싸움에 대한 지적인가요? 자 일단은 경기를 재개하려고 하는데요. 본부석에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대5 슈츠가 긴장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 슈츠가 긴장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심판이 지금 합의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하나 더 받을 경우에는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김훈. 자 김훈. 아 끝까지 막아요. 자 김훈을 당황하게 했고 샤크락 바이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완벽한 수비를 해냈어요. 네 자 울산이 기분 좋은 두 점에 이어서 정말 상대를 말려들게 하는 그런 수비를 하나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의 에이스를 막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수비여서 에너지는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기본 선수는 굉장히 자전히 상합니다. 그렇죠. 2분 15초 남았고 공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득점 7대5. 2점 차예요. 예 자 개인기로 들어왔고요. 바스켓 컴스인가요. 바스켓 컴스. 경기하네요. 네 지금도 스크린 물러넣고 스크린 활용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죠. 자 7대6입니다. 그리고 다이오투가 주어지는데요. 김훈이 이걸 동점으로 갈 수 있을지요. 다이오투 들어갑니다. 동점 7대7. 자 이 두 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울산은 잘 버텨 가고 있습니다. 자 드리블. 아 실수가 나왔는데요. 자 쏴야 돼요. 자 잡자마자 쐈는데요. 안 들어갔고 직접 갔고요. 잘졌고 득점. 울산의 집중력. 슈츠는 긴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들레인 이제 뺏고도 막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리 쉽죠. 마무리 해주는군요. 지금 다 같은 방식으로 득점을 했죠. 자 다시 동점입니다. 8대8. 아 네.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위험했는데요. 자 어떻게 동공 살려냈어요. 자 샷글락 3초. 2초 남겨놓고. 슈풀발. 리바운드 슈츠입니다. 이야 진짜 치열하네요. 정말 치열합니다. 김훈. 안 들어갑니다. 자 끝까지 달려오면서 슈츠가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 1분 10초. 8대8 동점. 쉽지 않은 슈츠. 김훈. 김훈.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팀이 또 안 들어가요. 하지만 높이의 김훈. 그리고 외곽에서 에버린. 자 이제 1분이에요. 자 이번엔 슛 동작 파울이에요. 아하. 자 하지만. 아하하하.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네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울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으세요. 자 자유팀 하나를 주나요? 심판의 콜은 하나였는데. 자 원샷을 주네요. 네.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네요. 슈츠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네. 울산은 좀 아쉽겠네요. 저희는 다시 보기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아우. 아 실패하네요. 자 8대8에서. 자 슈츠가 공격으로 다시 공격을 전개합니다. 45초 남아있어요. 자 안쪽 들어와서 점퍼.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슈츠 올라가야죠. 또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네요. 울산의 리바운드 슈츠도 당황합니다. 자 이게 또 안 들어가네요. 자 양 팀 모두 골 밑에서 들어가는 득점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울산 리바운드. 자 자우로 공격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20초입니다. 샤클락 5초 4초 3초 베이스라이 파고 늘면서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군요. 파울이 나왔네요. 자 슛 동작이군요. 원샷이에요. 다시 한번 울산에게 천금 같은 키배가 왔고요. 슈츠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변을 쓰느냐. 아니면 슈츠가 천신망복 때 다시 결승에 가느냐인데요. 자 이변을 쓰고 싶은 울산. 이번 자유투가 중요합니다. 자유투.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슈츠. 자 남은 시간 이제 11초 10초. 울산은 위기. 슈츠는 한 점이면 됩니다. 자 치열한 싸움. 파울이네요. 슛 동작 파울. 자 천신망복 그때 슈츠가 자유투 하나를 얻어냅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자유투가 진짜 아쉽겠네요. 네 발이 올라갔네요. 3.6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자 울산이 지금 자유투를 한 두 개 놓쳤나요 마지막에. 1분 안에 두 개 놓쳤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울산이 자유투가 상대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어떤 패턴을 가져갈 것인지. 들이면 자유투를 놓쳤을 때 과연 1점을 가져갈지 2점을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정천들이 마지막에 터지면서 슈츠를 당황스럽게 했고 지금 공점까지 끌고 온 울산인데요. 하지만 슈츠가 지금 유리한 상황. 자 자유투가 성공한다면 다시 한 번 체크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의 상황.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지 않아서 인플레이가 됐을 때는 3.6초는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참여하는 선수와 외곽으로 빠져서 이제 볼을 받을 선수 간에 위치라든지 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행 티켓은 누가 될지요. 3.6초 남겨놓고 슈츠에 자유투 안 들어갑니다. 기문의 리바운드 기문 페이드 웨이. 이것도 볼발. 이렇게 동점으로 10분이 끝이 나고요. 오늘 첫 번째 연장이군요. 그러네요. 자유투 성공률이 양 팀 모두 다 위기이자 기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연장으로 경기가 넘어가게 됐고. 자 연장에 대한 설명 또 오디오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2점을 먼저 성공을 시키는 팀이 끝납니다. 그렇죠. 시간 제한은 없어요. 그렇죠. 일부러 이제 수비를 하는 첫 번째 수비를 하는 팀이 일부러 그냥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1점만 올리고 공격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 팀이 전략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아마추어 팀들이긴 하지만 연장 갔을 때에 대한 생각 대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생각은 많이 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흥미롭게 또 관중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웃으면서 보시다가 경기가 좀 긴장되고 있으니까요. 다들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표정이 바뀌셨어요. 어떤 종목이든 연장 가면 재밌죠. 그렇습니다. 자 연장전이 시작됐습니다. 2점을 갈지 이것도 슛 팀이 정해야 돼요. 자 여기서 2점을 아 가로채기 자 울산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2점이 좋은 팀은 2점으로 가면 그냥 끝나거든요. 들어옵니다만 모플 슛블락 슈트 그리고 공격 정면 충돌 자 슛블락을 치면서 선수 얼굴을 그대로 갖나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슛블락 하지만 웃으면서 일어나네요. 지금 같은 상황은 골밑에 비어있었기 때문에 2점을 갈 수도 있지만 또 한 점 한 점 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상황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자유트가 정규 시간 마지막에 조금 불안했던 두 팀 지금도 불안하게 들어가지 않네요. 외곽으로 공을 빼면서 울산 공격 이어갑니다. 3x3 첫 번째 연장전 한 점을 주더라도 2점은 무조건 막는 이런 디펜스라는 거죠. 자 패스 미스 2점 능력이 슛츠가 있는데요. 한 점을 선택했습니다만 자 파울이 터널됐습니다. 자 이 중결승 두 번째 경기가 상당히 뜨겁네요. 그렇죠. 지금은 어웨이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자 울산에 아 패스 미스 사이 맞지 않았던 울산 바로 막아야 되죠. 자 바로 나갑니다. 김은 들어오면서 미들레인지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자 지금 슈츠 선수들도 많이 불편한데요. 두 점짜리 위험했어요. 위험했죠. 두 점 하나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김은 안 들어갑니다. 자 두 점으로 승부를 받아요.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경기를 끝내는 두 점 울산이 슈츠를 꺾고 마지막 남은 결승의 티켓을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이변 만듭니다.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강력한 우승 후보 슈츠를 꺾고 울산이 결승의 진출 2018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3X3 농구 챌린지 최대 이변을 만들어냅니다. 왜 3X3의 연장전이 재밌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죠. 양티모토도 한 점으로 계속 놀이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2점을 던졌는데 그 싸움에서 결국 울산이 승리하네요. 지켜보시는 팬들 표정도 바뀌었고 울산 선수들 상당히 좋아하면서 본인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결승에서 이제 원광 드레포스와 울산이 맞붙게 되겠는데요. 자 울산의 상승세 원광과 또 대결 어떻게 이어질지 결승전을 삼게 하시고요. 자 하이라이트 장면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자 이 슈츠 입장에서는 끝낼 때 못 끝낸 것 슈츠가 또 자유투도 나빴다는 것 그렇죠. 울산도 나빴지만 슈츠 입장에서 좀 더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팀명과 지금 반대로 가버렸어요. 마지막 자유투를 놓친 게 끝끝내 아쉬울 테고 아 진짜 이 울산팀이 대단한 게 뭐 패싱게임을 가져가면서도 또 이렇게 1대1로 지금 해결을 했거든요. 마지막 상황에서 코너 3점 코너 2점 간단히 경기 끝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끝내는 장면 이게 클리샷으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자 이렇게 정말 뜨거웠던 4강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두 경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여자부 결승 경기 막내형과 이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공원 텍셀코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